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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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! 제인이 왼쪽! 오케이 체크 안 보이는 각이 안 보이는 각이 나이스 집안에 뒤에 뒤에 오 나이스 한 명 더 한 명 어디냐? 난 친구는 다 죽었고 어? 두 명 말이 안 되네 위에 두 명이요 위에 두 명이요 어 하나 뛰어내렸어요 오른쪽으로 아 나 맞는 각이다 좀만 이리 와 네 두 눈에 기절 하나 또 기절 네 안 맞아 내려와 나 뒤쪽이 위에 쟤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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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둘나? 아닌데? 둘 뛰어왔는데? 하나 더 있는데 둘 뛰어내려 네 끼어내렸어요 다운 아 나이스 빨리 피는 거랑 상관없이 운이 안쪽이 안쪽이 안쪽 아 제발 어 떠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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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맘 내렸다 일단 두 팀 이상 안녕? 다운 아 얘 죽먹었어 살려줘요 논쟁이 내 여기 있어요 다운 총 대세 우후 아 나 먹으러 갈게 나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가죠 사마르틴 먹지 않습니다 보고할 사람? 어 보인다 350 2층 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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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이 다음이야 1층 2개 빛 1층 기절 어 쟤 왼쪽에 하나 아 아 못잡았다 아 못잡았다 오 나 쏘는데 2층 1층으로 1층으로 왔어요 내 앞에 기절 1층이 아니에요 3층 기절이에요 3층 한 명 뒤로 돌거에요 왼쪽 뒤로 내 앞에 그쪽에 있는데 1평에 있는데 1평 집에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예 발차도 굴려 아 내가 키안트 쪽에 문 닫아요 왔다 왔다 나왔어요 왔다 왔다 나왔다 나왔다 킬 어디 아 둘 다 있어 앞에 기절 왼쪽으로 잡았어요 앞에? 왼쪽 있어요 앞에 잡았고 아 확인 오케이 왼쪽 체크 아이씨 피 채워야 되는데 왼쪽 쨌다 계속 여기 있어요 제 앞에 피 딱 그세요 성강 온다 오른쪽 여기 두 명 아 뭐야 존나 많아 내 쪽으로 와요 쨍님 여기부터 봐야돼 아니다 뒤로 간다 다시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망했네 4명이었는데 아닌데 다 살렸어? 다 살렸나봐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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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님 왼쪽 오케이 체크 안보이는 각이야 안보이는 각 나이스 집안에 뒤에 뒤에 오 나이스 한명 더 한명 어디냐 친구는 다 죽었고 아 살려도 되는 각인데 저기 위에 한 명 있다 위에 두 명 살릴수 있겠다 저 위에 두 명 어 두 명 말이 안되는데 위에 두 명이요 위에 두 명이요 위에 두 명이요 어 하나 뛰어내렸어요 오른쪽으로 아 나 맞는 각이다 좀만 일로 어 깜짝이야 예 부는 애 기절 하나 또 기절 예 안맞아 내려와 라스트 라스트 저기 위에 제가 라스트 같은데 아닌데 둘 뛰어왔는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다시 돌아갔는가 보죠 하나 또 뛰어내림 네 뛰어내렸어요 다운 다운 아 나이스 끝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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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시채 많이 먹어주세요 그 보니까 나 게임 시작하고 한 대도 안 맞았네 맞아 두 대밖에 없네 어쩐지 온다 어 언덕 내려와요 버기도 한 대 있음 버기 한 대 내려와요 290 언덕 통해서 확인 어그로 끌게요 어그로 끌면 세우겠지 버기 한 명 한 명 기절 거기 있다 확인 다운 버기다운 트럭 트럭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닌가? 아뇨 얘 혼자 밖에 없었어요? 버기는 얘 혼자 내렸는데 다른 차는 안왔어요? 못 봤어요 다른 차를 그럼 얘 혼자 밖에 없나 미나스? 두 명이라서 잡으러 다니기 힘들 것 같고 아 미나스 저는 거부합니다 미나스 그래요 미나스는 안 돼요 미나스 미나스 숨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? 앞에 보급 저 보급 가보죠? 힐 좀 채우고 가야돼 통 소리 어 체크 보급에서 싸운다 웬 보인다 힐 좀 마시고 싶은데 보급 뒤에 보급에 차 타고 뗀다 그 위에도 있어요 언덕 위에 어? 나 만능 가게인데? 어 120방향 보여요? 그 골 사이 네 맞아요 그 앞에도 있어요 95방향 나무 아니 골 뒤에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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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약속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나머지 기절 아 저게 안 주고? 와 이게? 한대만 또 와 이게 안 주고? 살리러 왔어요 기절하네 저 한대만 맞추면 되는데 한대만 나이스 천천히 야 얘 무철인이야? 아니 누워서 누워서 몇 대를 맞았는데 안 주고 보급 뒤에 보급 뒤에 아직 있어요? 어 있다 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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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다 저 버기 타고 저 보금보금네들 붙어볼게요 한대 고리빌에 댕검이 있어도 이 정도 가지고 양각 잡을게요 아예 전부 움직일게요 그냥 버스 타고 언덕 위에 파티가 근데 아직 완전히 안 죽었어 한명 남았을걸요? 네 언덕 위에 있네요 네 언덕 위에 한명이 아직 있네 다른 언덕 위에 한명 남았네 언덕 위에 안보이는데 아 나 죽었어 145 이거 오면 살릴 수 있는데 갈게요 아 이거 두번째 기절이죠? 네 아우씨 일단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반피야?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 죽겠는데 안돼 아 저 템이라도 먹어요 아 저기있구나 네 템가 지금 내려온거에요 디스 하..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두명인데? 되게 많아요 두명 화력 두명 아닐거에요 세명일거에요 아마 저희 양각에다가 화력까지 더해가지고 뭐 하지도 못했거든요 소일러 나가다가 아 각도 안 들어오네 뭐야 어차피 지들도 자기장 맞잖아 왼쪽부터 좀더 들어와 좀더 오케이 오른쪽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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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봐라 뒤질라고 아 저런 애들한테 죽었어 괜히 한번 바퀴 깨버려다가 총소리 안들리는데 뒤진거 보니까 자기장 안 라인인가 보 남쪽 라인인가 보네 확 킬 떴어 마지막 그러면 한파티는 하늘나러 간거고 제가 아이콘에 핵을 뜨는게 마지막에 죽음에 뜨는거라서 어 어? 사람 한명 한명? 두명 두명 일단 저기 두명 음 차기장 온다 음 아 라인 앞에서 대기 타고 있진 않겠지? 쟤들 거의 다 내렸다 쟤들 쟤들 쟤 싸웁니다 어? 저 트럭 굉장히 수상해 보이죠? 아까 그 트럭 같은데? 아까 그 트럭 세우고 걸어간거 같은데? 네 근처에 있겠다 천천히 준비해 음 쪼끔 더 들어가야되는데 아 어? 보금 옆에 한명 어 어 길리야 심지어 아 아 이걸? 세방인데 길리 끼고 혼자 온걸 보니까 혼자 같은데? 남쪽으로 돌아서 언덕 돌아가는게 나을거 같은데? 저기가 오히려 전투 많이 하긴 하는데 더 안전할거같은 숨을 곳이 많아서 숨을 곳이 많아서 약간 이정도? 어 저깄다 나 본 듯? 나 봤다 얘 각 재는거 보니까 스나같은데? 뚝 터질거 같은데? 저렇게 대놓고 있으면 대놓고 대는거면 진짜 백퍼스나라서 맞아 AR로 저런 사진은 가질 수 없어 근데 기울여서 까지 저러고 있는거 보면 아 왼쪽 각 잡힐거 같은데? 그렇다고 저희 가기에는 뚝 날아갈거 같고 길리 아직 있고 길리한테 안보이게 좀 가야될 듯? 어 길리 달린다 어 달린다 앞으로 붙는다 날 본건가? 암 본거였으면 좋겠는데? 암 본거였으면 좋겠는데? 암 본거였으면 좋겠는데? 바랍이 있을거같은데? 저기있네 아 저기있다 저거 못본 듯? 자기장 안걸치네 네 네 좀더 들어가야되는데 왼쪽 각 위험해서 왼쪽 각 넘어온는 애들 정리좀 하고 넘어가야겠는데? 어휴 길리 붙는다 어 나온다 어? 어? 나이스 캐치 좋네 길리 뺏고 소금기만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? 삼뚝인가? 삼뚝인거 같애 삼뚝 어그? 더블어그를 끼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하하하하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어 아 유튜브 각 보려면 더블어그 껴야되는데? 어 각 하하 가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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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각 보자 더블어그 더블어그에 더블소 옮기네 하하 아 이거 근데 각이 네 좀 애매하다 집 뒤에 차가 있긴 하네 구상 많이 들고 운영할까? 구상 10개 들고 자개장 운영하는게 괜찮을 듯? 길리니까 음 여섯명 남았는데 하하 총소리 여기서 들렸고 밑에 하하 8배 러그는 처음 써보네 아 각 너무 안좋다 하하 위에 너무 위험한데 저게 아 저에 왜 저에 하나 뛰는거 어디? 95방향 요쪽? 네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오른쪽? S2방향 그쪽으로 네 좀 거리 있었어요 일평집 안에 있다 갔는가보네 저거 같은데? 어 방금 있었습니다 저기 저기 보인다 마시멜로 네 마시멜로 많은데? 나이스 자기장 잠긴거 같은데 저기 네 잠김 누워있는거지 일평집 포일구 내각이 좋다 내자리가 좋아 우리가 읏 아 안 보여 아 저기 보인다 아씨 쏠까긴 안나올 듯 보이긴 하는데 4대2대1이면 이거 한팀 정리하면 좀 애매해지는뎌 1평집 쪽 어? 하나 기절 신나게 싸우네 여기 능선 넘어있는데? 1평집이 아니고 살짝 언덕진 곳에 에이 여기 여기 뒤에 얘 잘 쏜다 수류탄이 한껏 했구나 어? 죽었다 아 이거 3대1이며 3대1인데? 3대1인거 같은데? 아무리 봐도 아 뛴다 하나 아 저 친구 오 나이스 근데 저기 하나 할 수 있어 오른쪽 사운드 못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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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좀 빨리 일어날걸 아 저걸 봤네 야 빠르다 GG 조금만 빨리 일어날걸 못볼줄 알고 늦게 일어났는데 개빨리 보네 뭐야 이거 전자님 스믹 스믹 아아아아 나 그거 유튜브 업로드 때문에 쏘리맨 지금 업로드중 있어 아 근데 그 아 한 명 기절에 있었어 얘가 라스트였어 총각이 아 개깝이네 그냥 사비칭으로 갈궜을걸 갈궜으면 됐는데 네 아 난 얘 못볼줄 알고 딱 일어나서 이리 그냥 갈궐라고 했는데 어 뭐야 나 일어난게 일어나는 모션이 보이는데 뭐지 야 2100점이다 1.8%네 황이 꽁하니까 애들 잘한다